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깐순이의 가정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자 냄새 잘 지켜 깐순아 이거 찾아야 돼 으 야 으 으 으 아 아들 사과jan listener 진짜 시간을 풀지 쉽고 이렇게 봉니죠 처음 알릴 안들어와 미저 가 뭐 crab 난 난 한번 그냥 쉽게 먹었지만 이제는 좀 먹는 방법이 어려워졌어 자 간식 찾아봐 간식 찾아봐 자 자 자 찾아봐 간식 찾아봐 간식 어딨지 어디 간식 찾아봐 처음에 넌 저기 주변에다가 열어 여기? 네 다 놨습니다 일로와 또 간식 가져올게 아유 진짜 안된대 이거 이 사람 이건 딱 따라서 천천히 가져와야 돼 막 생겨서 안돼 천천히 가져와 빨리 먹고 빨리 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빨리 가서 빨리 와 빨리 와 가정 빨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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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저 새끼시도 못해 저 딱딱한거 줘봐 빨리 오라뇨 어떻게 그걸 자 깜수라 아니 잦아서 먹는게 그냥 나도 냄새 맡을때까지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뭐 그쪽 봐 열어줘봐 아 가운데도 열어줘봐 그럼 앞에 본거 합니다 아이 알지 여기서 찾아 나 여기 찾아 그러니까 주쟁이 얼른 갔을때 해야지 어떤거야 응 알이 고급해 여기 찾아봐 아니 진게 어디있어 너는 사지 말고 어디에 있을까요? 찾아보세요. 어디있어? 냄새 맡는거 열어줘야 되는거야. 아 예 찾았습니다. 찾았지? 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됩니다. 반쪽만 데리고 오겠습니다. 예 이게 1개 물량입니다. 알았어. 예 저의 꿈은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게 꿈이었습니다. 예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강아지의 스승이 되려고 지금 강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강아지를 잘 가르쳐서 강아지한테 존경받는 스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강아지의 스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날로 피로 피로의 내게 물려 빨리 먹고 와 간식 아유 그만둬야 돼 이빨 빠져 아직 한게 안됐어 아 예 간식이 좀 딱딱해서 오래 먹네요 다 먹었어 간식아 다 먹었어 가자 또 공부하러 가자 야 간식아 여기 있어 아이고 그냥 먹으면 안되지 그냥 쉽게 먹으면 안되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어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돌려 어디 있을까 빨리 찾아 깜수 빨리 찾아 공부해야지 이리와 이제 배불러 공부하기 싫어 깜수 이리와 공부하자 자 공부하자 찾으면 열어줘야지 이거 찾았습니다 간식아 간식아 너무 많이 먹었어 내일 또 해 개코는 개코입니다 금방 찾았습니다 자 깐수 살려봐 낮에 먹고 이리와 아니 씹어서 안되 나 나 좀 인사하고 먹어 깐수 깐수나 인사하고 먹자 깐수나 인사하고 먹자 이리 줘 이리 주세요 깐순이가 간식을 먹는 관계로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도를 좀 높여서 컵을 4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시험이 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컵을 4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예 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깐순이의 가정교육이 끝났습니다 강아지 가정교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깐수 인사해봐 감사합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